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렇게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. 진행한 6년 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. 정권도 바꾸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선거를 어떻게 이길까 걱정했는데 우리 또 한동훈 위원장을 세워서 또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. 지난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서 이기게 하셨고 이번에는 또 한동훈 위원장을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싸울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. 수년 동안 우리 교회가 광화물에 늘 모여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셨으니 교회가 나를 살리고 지키고 부감케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또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온전히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이 만들려고 했던 모든 교회 폐서법과 또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 이 모든 악법을 다 폐기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법을 만들어 기독교 입국론을 꼭 실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총선 때까지 끝까지 선한 싸움 싸워서 아버지는 부정선거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저들도 부정선거 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에 간과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모든 악법을 다 저질렀으니 총선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길 간과합니다. 도리어 이번 기회의 보금으로 통일하여 북한에 있는 주의 배선들도 마음껏 예배하는 통일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3월 1일 나는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자 하오니 3월 1일 나는 천만 우리 국민이 함께 모여서 선한 싸움 싸워 주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과합니다. 미국에서도 꼭 딥스테이트를 없애주시고 트럼프가 꼭 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또한 경제적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도리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세계를 선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국교회와 미국과 함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모였으니 우리 김원하 목사님을 강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. 끝까지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이유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이 모임이 되게 해주시길 간과합니다. 또 목사님을 돕는 우리 이봉호 목사님과 우리 다 함께하는 우리 또한 장동훈 목사님 김봉호 목사님 우리 딸 우장남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셔서 건강하여 끝까지 주행을 한 내 부서가 먹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이 자리를 허락하는 일파만파도 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과합니다. 우리 아르두시 모임도 은혜 내려서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정하시는 우리 김봉호 목사님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 힘을 얻어 선한 사람 끝까지 싸우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과합니다. 오늘 또한 모든 순서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